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US 체스 챔피언십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크리스토퍼 우진 유가 대회 참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계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눈이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과 졌지만 잘 싸운 경기를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미국 챔피언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미국 챔피언에 빛나는 웨슬리 쏘을 2라운드에서 바쁘게 됐고요. 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는 2-4로 시작해서 페트로프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페트로프 디펜스는 탑레벨 그랜드마스터 경기들에서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오프닝이죠. 지난 캔디데이트 토너먼트에서 엄청 많이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중앙에서 폰이 하나씩 교환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2폰이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100은 D4로 올라가면서 중앙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흑이 D5를 두니까 서로 간에 중앙을 공유한 형태로 경기가 흘러가죠. 비좁이 전개가 되고요. 이제 서로 간에 캐슬링부터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이 C4로 올라가는데 페트로프 디펜스가 이제 무승부 오프닝이다. 그러니까 흑이 무승부를 좀 뭐랄까 대놓고 원한다. 뭔가 이런 악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100이 또 뭔가 무승부 이상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경기가 그렇게 심심하고 그렇게 끝나진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0이 C4로 올라가면서 폰 긴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지금 100 입장에서는 뭔가 좀 승부를 보고 싶다. 나는 무승부 이상을 원한다. 라는 이제 의견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가령 여기서 C4가 아니라 그냥 C3 정도만 됐다 그러면은 이건 100과 흑이 완전히 그냥 동일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C4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0이 좀 승부를 볼 어느 정도 의사가 있음을 일단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C6로 이제 흑이 한 발 물러서서 여기는 D5 칸을 지키는 모습이고요. 자, 100은 룩을 이용해서 여기는 나이트 한 번 위협하고 그 다음에 비숍이 나와서 지키니까 퀸을 B3 칸으로 기동해서 상대의 약점 칸들을 위협합니다. 자, 흑은 퀸을 이용해서 먼저 B7 칸 수비하는데요. 여기는 D5 폰은 안 지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켜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숍 체크가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이 이 폰을 잡을 수가 없죠. 자, 100은 C5까지 올라가면서 비숍 한 번 밀어내고요. 지금도 여기 있는 폰이 안 지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지켜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퀸이 다시 C2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후 B4, 그 다음 뭐 A4, B5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100이 퀸사이드 쪽에서 공간 우위를 잡고선 경계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폰이 대치된 모습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퀸사이드 쪽은 100이 공격 주도권을 갖는 그런 공간이고 반대로 이제 킹사이드 쪽, 이쪽에서는 이제 흑이 주도권을 갖는 이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흑은 나이트 전개에서 나이트 B4 한 번 위협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비숍이 굉장히 중요한 기물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크에 당하게 되면은 이제 비숍을 잃으니까 A3부터 먼저 하고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F5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E4 나이트를 잘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자신이 이제 경계를 풀어갈 수 있는 이 킹사이드 쪽에서 보다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00은 나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위협을 하니까 F5로 나이트를 수비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E2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나이트가 나오자마자 다 바로 이제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한 건데 이거는 100이 이 비숍 교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의도예요. 왜냐면 F5가 되면서 지금 어디 칸이 약해졌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E5 칸이 약해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숍이 나가가지고 교환이 된다 그러면 100의 나이트가 E5 칸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를 흑이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흑의 나이트는 E4 칸에서 굉장히 자리가 좋은 듯 보여도 나이트가 떠나고 나서 F3가 따라 나오게 되면은 결국 쫓겨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 입장에서 이 비숍 교환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가령 그냥 룩을 전개하고 있는다 그러면은 비숍이 나와가지고 교환하자고 할 거예요. 지금 비숍이 뭐 뒤로 도망가는 거는 오히려 E5 칸을 더 이제 상대에게 내주는 그런 꼴이 되니까 교환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100의 나이트가 E5, F3 따라 나오면서 이거는 100이 확실한 주도권을 갖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중앙도 이제 자리를 뺏기고 킹사이드 확장도 어렵고 이후에는 이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데 자, 크리스토퍼의 선택은 비숍을 H5 칸에 배치를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100이 곧장 비숍 F4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은 이 비숍 교환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 나이트를 제거해버립니다. 이러고 나면 상대 진영에 더블폰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비숍 교환한 이후에 그 다음 나이트가 G5 칸 가게 되면 여기는 지금 약점 칸들을 이제 노리면서 흑이 이 킹사이드 쪽을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 H5를 통해서 일단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죠. 여기서 웨슬리 쏘는 나이트를 G3 칸으로 이동해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지금 비숍이 F4 칸으로 가는 게 좋지 않다라는 판단인 거죠. 자, 비숍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은 비숍과 나이트를 교환해서 이렇게 더블폰 만드는 게 좋은 전략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비숍 교환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흑의 나이트가 G5 칸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나이트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근데 도망을 가고 나면은 그 뒤에 있는 이제 폰이 잡히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이트를 교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수 벌고 그 다음 이제 폰을 지켜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더블폰 약점도 해소가 됐고 백에게는 비숍상이 있고 그 다음 이후에는 뭐 킹지2 하고 나서 룩이 H1을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상대 킹사이드 쪽을 또 공격해 줄 수가 있어요. 뭐 흑이 적극적으로 뭐 F4로 밀어가지고 이쪽을 열고자 한다 그래도 지금 뭐 H7 폰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 백이 그냥 이걸 닫게 되면은 지금 흑의 모든 공격이 전부 다 무의로 돌아가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을 수는 없었고요. 자, 비숍이 뒤쪽으로 도망가는데 자, 비숍이 없으니까 다시 나이트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 비숍 교환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비숍이 다시 오죠. 자, 이렇게 서로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무승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독인 크리스토퍼 입장에서는 무승부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레이팅이 높은 웨슬리소 쪽에서 이제 경기를 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B4가 올라갑니다. 자, B4로 올라간 모습이고요. 룩이 EA 카드 왔을 때 비숍이 B2로 가죠. 이거는 지금 비숍 교환 그 계획 자체가 실패했거든요. 상대가 여기서 이제 승강의를 하면서 일단은 좀 수로 반복했는데 그리고 이쪽에서의 교환을 실패했으니까 비숍이 이제는 B2로 가서 나이트 E5 집어넣으면서 뒤에서 지원을 하겠다. 자, 그런 일단 전략을 택했어요. 자, 흑은 여기서 룩 E6 올라가면서 일단 룩 리프트를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후에 이 킹사이드 공격의 룩을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룩을 이제 더블링 시켜서 오픈 파일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죠. 굉장히 이제 유용한 수라고 할 수 있어요. 100의 다음 전략을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 100은 이제 나이트 E5 칸 배치하고 나서 왜냐하면 비숍이 지금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F3로 상대 나이트 밀어내고 싶을 텐데 근데 지금 당장의 나이트가 E5 칸에 올라가는 거는 전략적인 미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흑이 이제 비숍으로 나이트 제거하고요. 다른 나이트까지 교환해요. 그 다음에 딱 F4로 밀게 되면 100이 가지고 있는 이 비숍 상 이점을 이제 없애버릴 수가 있고요. 룩이 리프트 되면서 비숍을 지켰기 때문에 이 교환을 그냥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게다가 100에게 지금 통과한 폰이 있긴 하지만 이 통과한 폰이 결국 나이트가 C7 갔다가 E6 칸까지 딱 배치가 되고 나면은 이거는 나이트가 상대 비숍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통과한 폰 앞에 나이트를 배치하는 거는 이제 체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비숍의 대각선도 막히는 거니까 이거는 흑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나이트를 E5 칸에 집어넣는 게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소는 나이트부터 다른 쪽으로 옮겨요. 이 나이트 교환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가고 나서 상대 잡았을 때 교환하고 이제 나이트를 D4 칸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를 무르는 모습이고요. 퀸이 이제 이쪽 킹사이드 쪽 뭔가 공격할 수 있는 대각선을 확보했고 나이트가 E5 칸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곧장 F4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지금 100의 F3는 다음수로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4로 밀고 올라간 모습이고요. 100은 상대 B숍 제거하고 이제 F3로 상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끔 일단 막아 세웠습니다. 결국 이 상대 대각선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 나이트 이제 쫓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퀸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열린 오픈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반격의 기회를 일단 100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100이 경기를 잘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크리스토퍼가 갑자기 기어를 올리죠. 그야말로 기어 세컨드로 이제 집어넣으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갑자기 템포를 올리거든요. 이 나이트를 지키지 않고 퀸이 바로 H4로 갑니다. 이 킹사이드 쪽을 강하게 일단 두드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흑이 지금 F4 전진하면서 일단 공간을 잡아놨어요. 기본적으로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이쪽 킹사이드 쪽은 흑이 공간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이 킹사이드 쪽 싸움을 봤을 때는 흑은 지금 5개의 기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쪽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100의 기물들은 비교적 숫자가 적습니다. 흑도 물론 놀고 있는 기물이 있긴 하지만 지금 100의 이 킹사이드 쪽에서 놀고 있는 기물들이 더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은 기물 우위를 가지면서 이제 흑이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나이트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걸 잡게 되면은 F3에 당하면서 이제 무너질 거예요. 이러면 비숍의 대각선도 열리고 뭐 F파일, G파일, H파일 할 거 없이 이거는 그냥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뭐 당장에 F2로 밀면서 이렇게 포크 거는 전술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나이트가 먼저 C3로 가서 이제 나이트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숍으로 이 나이트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이는데 근데 이게 G2 칸이 좀 치약하거든요. 왜냐면 퀸이 또 떠났기 때문에 여기는 G2 칸을 지킬 수가 없고 이 체크메이트 위협에 결국 이 킹사이드 쪽에 있는 그 폰 구조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트를 이용해서 일단 나이트에다가 조금 더 압박을 하고 동시에 이제 G2 칸을 수비를 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크리스토퍼는 룩까지 배치해서 H2에 대한 위협을 하고요. 자 여기서 웨셀리소가 H3로 수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분석을 해보면 지금 100에게 가장 좋은 수비는 나이트로 여기 있는 나이트를 제거해서 그냥 H2 폰을 주고선 싸우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이러면은 퀸이 이제 침투하면서 이제 한 번 체크까진 가능한데 근데 이후 연계되는 공격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나이트 제거한다 그러면 이제 비숍이 올라올 거고 어차피 G2 칸은 잘 지켜져 있고 그 다음 100한테는 이후에 D5 올라가는 브레이크가 또 있어요. 그리고 뭐 체크를 한 번 넣는다 그래도 이게 체크 이상까지는 얻어가긴 좀 어려운 일단 그런 상황이죠. 체크 계속 한다 그러면 퀸이 이제 왼쪽으로 도망가서 오히려 이거는 100이 더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이트를 제거하는 게 최선의 수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사람 간의 경기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압박을 받고 공격받는 경우에는 이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H3로 일단 수비를 하니까 나이트가 G5 칸에 갑니다. 자 이제는 나이트로 이 성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흑이 노려볼 수가 있죠. 퀸이 F2로 붙으면서 퀸 교환을 하자고 합니다. 자 퀸이 교환되고 나면은 갑자기 흑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그 공격의 힘이 갑자기 확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트로 곧장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게 좋은 전략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게 퀸이 G2 칸 왔을 때 어차피 G6가 잡혀가지고 룩이 배치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뭐 비숍이라든지 다른 룩이 공격에 활용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이트를 희생할 만한 그 뭐랄까요? 공격 주도권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퀸으로 먼저 잡고 들어가는 거 정도는 좀 생각해 봄지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잡게 되면은 이제 폰을 되잡았을 때 나이트 포크로 결국 이제 퀸을 이제 회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교환하고 나면은 룩 체크를 이용해서 저 멀리에 있는 이제 비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100도 똑같이 이제 룩을 침투시키면서 뭐 비숍으로 나이트 제거하고 이 비숍을 제거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흑이 폰이 이제 두 개를 더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괜찮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어도 근데 이거는 꽤나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크리스토퍼는 이제 희생전술을 하지 않고 그냥 퀸 교환을 피합니다. 자 100은 여기서 B5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쪽 킹사이드 쪽을 두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100이 가지는 그 이제 우위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쪽 그 퀸사이드 쪽이니까 이쪽에서 반격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그만 갔고요. 자 A4까지 올라가서 A5 그 다음에 A6 이렇게까지 위협하려고 해요. 자 흑은 이제 비숍을 기동해서 이제 비숍이 A4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발판을 만들죠. 지금 나이트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물을 잡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룩이 올라가면서 수비했고요. 자 퀸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또 다른 위협을 만들죠. 그 전까지는 이제 퀸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희생전술에 이제 퀸이 앞서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룩으로 이제 폰 잡고 나서 나이트 포크로 상대 퀸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깨끈 위협이기 때문에 일단 막아야 되고 자 백은 킹을 F1으로 이동해서 수비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이제 킹사이드 쪽 공격을 위해서 이제 기동이 되고요. 자 백은 A5 그 다음 A6까지 노리고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백한테 A6를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백한테도 기회가 생겨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흑에게는 조금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토퍼가 나이트를 희생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서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이제 그 희생인데 자 나이트가 들어가면서 일단 폰 두 개를 제거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은 이제 킹이 좀 노출되는 결과가 생겨났어요. 자 퀸이 와서 룩에 대한 공격을 하니깐 퀸이 쫓아붙으면서 F3에 대한 이제 반격으로 일단은 막아 세웁니다. 자 룩이 가서 여기는 이제 폰을 수비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의 반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룩이 가고 지금 백도 여기서 더 그 뭔가 포지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흑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냥 세 번 반복하면서 무승부가 되는 게 최선인 자 그런 상황일 텐데 심지어 이때 두 선수가 이제 시간도 굉장히 좀 얼마 안 남으면서 이제 되게 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미 기물도 희생했는데 뚜렷하게 뭔가 이기는 라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그 레이팅이 낮고 이제 언더독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무승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크리스토퍼가 용기를 보여줍니다. 자 룩을 2A칸에 배치하면서 조금 더 경기를 이제 해보겠다?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파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룩이 H1으로 들어가는 이 공격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 전까지는 이제 H1 들어가는 게 어차피 룩도 지켜져 있고 이렇게 되면 베개킹이 도망가는 퇴로를 주고 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룩으로 2A칸을 잡아놓게 되면은 다음 수에 들어가는 거에 이제 퀸과 이제 룩의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막아야 되니까 나이트가 2A칸 나가지고 G1 일단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룩까지 이용해서 F3에 대한 위협을 겁니다. 자 이러면은 압박의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죠. 그다지 비숍에 대한 공격도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웨슬리소는 룩 A3로 수비하죠. 지금 비숍도 지키고 게다가 비숍이 체크가 숨어있기 때문에 F3칸까지도 지킬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요. 자 크리스토퍼는 이제 룩 체크 집어넣으면서 경기를 풀어가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한테 좀 절호의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흑에게 굉장히 좋은 수가 하나가 있는데 자 그 수는 바로 비숍이 A5를 잡는 이런 수가 하나 숨어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잡게 되면은 지금 이게 2원 칸을 잡거든요. 그 말은 이제 룩이 들어갔을 때 상대 퀸과의 교환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런 뜻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걸 이제 막겠다고 나이트가 먼저 떠나게 되면은 이제 룩이 2원 칸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체크메이트로 끝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 비숍을 잡아야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숍도 문제고 여기는 이제 F3 폰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폰이 잡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룩으로 뭐 되잡는다 그러면 이제 체크 들어가면서 일단 퀸이 안전하지도 않고 그 다음 후에 이제 비숍까지도 잡히게 될 거예요. 자 비숍 잡히고 나면은 이제 룩이 침투하는 부분도 있고 당장에 또 포크 위협도 있고 이거는 흙이 확실하게 잡아가는 이제 그림이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비숍 A5 잡는 요런 수가 하나 있었는데 경기후 인터뷰 보니까 크리스토퍼도 이제 룩 H1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봤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기회를 놓쳤다고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뒤늦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었고요. 자 나이트가 G1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비숍으로 A5 잡는 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비숍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제 비숍을 잡아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여기서도 이제 비숍으로 잡고 들어가진 않았고요. 자 나이트가 기동됩니다. 자 여기는 나이트가 어디를 가는가 보면은 결국 H5 경유에서 G3까지만 딱 들어가면은 이건 거기서 경기가 사실상 끝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 입장에선 좀 빠른 이제 수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 비숍이 C1으로 오면서 룩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자 근데 흑의 깨는 지금 나이트를 집어넣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여기서 비숍과 룩 교환이 만들어지고요. 자 폰이 한번 이동하면서 상대 룩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룩이 이 공격을 피하겠다고 뭐 왼쪽으로 피한다 그러면 나이트가 H5 와서 G3 들어오는 굉장히 위험한 위협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룩이 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뜻이고 자 그러니까 웨슬리소가 비숍 체크로 비숍 일단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폰을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물 상황을 어 좀 생각해보면 지금 비숍 대 룩 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나이트를 희생하면서 경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백이 이제 기물을 좀 돌려주면서 일단 막아내고 있는 자 그런 그림인데 자 비숍이 C7으로 갔을 때 이제 백에게서 블런더가 나오죠. 지금 킹의 안전이 문제가 된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흑의 기물 활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은 전술적인 기회가 생겨나는데 웨슬리소가 룩을 E7 칸에 집어넣으면서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고 맙니다. 컴퓨터 분석해보면 룩이 B3로 가는 게 최선의 수였다고 해요. B파일에 배치하는 것도 배치하는 건데 그보다 상대 퀸이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수들을 막는 게 최선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실제 경기에서 그렇게 직관적으로 괜찮은 수로 보이진 않거든요. 자 근데 이제 컴퓨터에 최선을 수니까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근데 룩이 E7 들어가면서 사실상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퀸 체크 한번 들어가고요. 지금 나이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킹이 피할 수는 없고 여기서 룩이 돌아와서 소비하지만 대각선 체크를 이용해서 룩 하나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이 B숍의 업무를 받아서 들어가면서 사실상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퀸이 피하지만 나이트가 H5 칸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G3 칸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백연의 퀸을 좀 희생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룩은 이제 핀에 걸렸기 때문에 뭐 체크를 하면서 뭔가 반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가 H5 칸 이동하면서 크리스토퍼가 웨슬리스 홀을 꺾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크리스토퍼가 GM도 되기 전에 그때 좀 뭐랄까요?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베트남의 룩 황게임이라고 하는 레이팅 2700대 이제 슈퍼 그랜드 마스터를 꺾으면서 와 뭔가 새로운 유망주? 새로운 신성? 이런 찬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랜드 마스터 타이틀을 따고 그리고 이번에는 US 챔피언십에서 웨슬리스 홀을 꺾었다는 점에서 와 이제는 유망주가 아니라 진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있구나 라는 뭔가 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리스토퍼 유의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